Well, I was hoping you could run a plate for us. What's the plate? 2-9-T- Number 부모님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동물 친구들 I can be an astronaut I'm gonna be an actuary I am going to be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찰을 꿈꾸는 주디 홉스 주디, ever wonder how your mom and me got to be so darn happy? Nope 토끼 경찰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에 주디의 부모님은 경찰의 꿈을 반대하는데요 그때 여우에게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눈에 들어오고 상처가 생기면서까지 친구들을 도와줄 정도로 정의감이 넘치는 주디 15년 후 주디는 경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경찰이 된 주디 주토피아로 발령받은 주디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번이비를 떠나 주토피아로 향하는 주디 시골에서 살던 주디는 대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 첫 출근을 하는 주디 주토피아로 발령받은 주디 주토피아로 발령받은 주디는 2시간 만에 딱지 200장을 끄는 주디는 왠지 수상적은 여우를 발견합니다 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하는 모습에 의심을 푸는데 주디는 눈 감아줄 테니 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라고 하고 여우가 지갑을 놓고 오자 사비로 아이스크림을 대신 사주는 주디 다시 딱지를 끊던 주디는 우연히 다시 닉 부자를 발견하는데 주디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녹이는 이들 수상함을 느낀 주디는 이들을 미행합니다 미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다시 되파는 그리고 버린 막대기는 다시 공사장에 대파입니다 주디는 닉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주디는 닉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다음날 다시 딱지를 끊는 주디는 엄격한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가게를 털린 주인이 주디에게 신고를 하고 드디어 사건다운 사건에 신나서 출동하는 주디 이거 집에 가게 될 수 있도록 보관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키리 족제비를 체포하고 복귀한 주디 그런데 오히려 서장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수달이 찾아오는데요 하는 수 없이 주디에게 임무를 맡기고 48시간을 줍니다 실종사건 파일을 보던 주디는 사진 속에서 실마리를 발견하고 곧바로 닉을 찾아갑니다 주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은 닉에게 탈세 의미로 협박을 하고 주디의 협박에 결국 수사를 돕기로 합니다 차량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차량관리국에 가는데 2-9-THD-0-3 겨우 차량이 툰드라 타운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지만 이미 한밤충이 되어버렸습니다 차량에서 발톱 자국의 단서를 찾아낸 주디 알고보니 툰드라 지역 조직의 보스인 미스터픽의 차였습니다 주디와 닉을 끌고 가는 부하들 주디와 닉을 끌고 가는 부하들 그리고 내의 사연이 있다며, 그리고 내의 주의는 이 카드에 배워둔을 것입니다. 이 사연이 이 사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성. 아이성. 얼음물에 빠져 고문당하기 직정. Oh, diety! It's time for our dance! 아이성. Wait! Wait! She is the buddy that saved my life yesterday! Calm down. You've done me a great service. I will help you find the otter. 둘에게 오토튼이 사라진 날의 이야기를 해주는 미스터 빅 곧바로 운전수 만찬스를 찾아갑니다 야스로 변한 오토튼에게 공격을 당해 오른쪽 눈을 닫힌 만찬스 갑자기 야스로 돌변해버립니다 간신히 만찬스를 묶어두고 잠시 후 서장과 지원병력이 도착하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만찬스 서장은 기한이 끝났다면서 배지를 내놓으라 하는데 닉의 변호로 시간을 번 둘은 케이블카를 타고 자리를 뜹니다 닉은 주디를 보고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닉은 유일한 포식자로 레인저가 됐지만 친구들은 닉에게 입마개를 씌우며 괴롭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던 중 CCTV가 떠오른 닉은 CCTV로 재규어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보좌관 베레더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주디 시장의 호출로 베레더가 자리를 비우고 마저 CCTV를 확인해보는데 CCTV를 추적한 결과 클리프사이드에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어 늑대들을 따돌리고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야수로 변한 동물들이 모두 이곳에 갇혀있었고 그때 라이언하트 시장이 들어옵니다 포식자들만 야수로 변했기 때문에 사자인 자신도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 동물들을 가둬둔 것이었죠 그때 주디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꼼짝없이 그곳에 갇히게 되는데 경기를 통해 탈출하는 입과주기 경기를 통해 탈출하는 입과주기 경기를 통해 탈출하는 입과주기 곧바로 경찰들이 출동하고 라이언하트를 체포합니다 닉에게 신뢰가 생긴 주디는 경찰 지원서를 건넵니다 이후 기자회견을 하는 주디 자료화면을 보자 트라우마가 떠오르니 주디의 반응이 실망한 닉은 지원서를 주고 떠납니다 갈수록 포식자가 돌변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포식자와 초식동물들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시장이 된 베르더는 주디에게 경찰의 간판이 되어달라 부탁하는데 주디는 경찰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어릴 적 자신을 괴롭혔던 기디온이 찾아오는데 주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기디온 밤의 울음꾼의 정체를 알게 된 주디는 황급히 주토피아로 돌아갑니다 주디는 닉에게 알아낸 정보들을 말해주지만 주디를 외면하는 일 주디는 외면하는 일 화해한 둘은 본격적으로 밤의 울음꾼을 추격합니다 주크는 거액을 받고 더그라는 양에게 밤의 울음꾼을 팔아넘겼습니다 곧바로 더그의 아지트를 찾아가는 닉과 주디 그곳에서 밤의 울음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울음꾼으로 총알을 만들어 동물들을 야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디는 아지트인 기차를 통째로 움직입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기차가 달려오네요 그때 맞은편에서 기차가 달려오네요 다행히 증거품을 건져낸 닉 덕분에 박물관을 가로질러 경찰서로 향하는데 박물관에 나타난 베레더 도망치던 중 뿔모형의 다리를 긁혀 달릴 수 없게 된 주디 그 순간 밤의 울음꾼에 맞습니다 그 순간 밤의 울음꾼에 맞습니다 그 순간 밤의 울음꾼에 맞습니다 야수로 변한 닉은 결국 주디를 물어버리는데 야수로 변한 닉은 결국 주디를 물어버리는데 증거로 인해 베레더는 꼼짝없이 체포되고 야수가 된 동물들은 해독제를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토피아 최초의 여우경찰이 된 이유 그래서 모든 랄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너? 네 죄송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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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몰리가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야매로 차시동을 거는 쥬디 엄마. 간신히 차를 피하고 음악을 즐기는 사이 어느덧 기차를 따라잡았습니다. 주디가 열차에서 내리고 몰리도 따라 내립니다. 무사히 몰리를 구했습니다. 한눈판 사이 다시 열차에 오른 몰리와 다시 힘을 합치는 부부. 프러포즈를 받은 대부의 딸 프루프루. 프루프루는 친구들 중에서 들러리 대표를 뽑기로 합니다. 그때 프루프루의 사촌인 트루트루가 등장합니다. 트루트루는 결혼식에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그녀를 무시하는 프루프루. 친구들과 함께 드레스를 보러 온 프루프루. 결국 말다툼을 하는 두 따치. 기분 전환으로 신나게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 트루트루는 어릴 적 프루프루가 꿈꾸던 결혼식을 기억하고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트루트루가 준비해 온 드레스를 입고 둘의 우정도 회복합니다. 트루트루는 부케를 보여주는데. 어느덧 결혼식 날.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은 슈퍼스타 가젤입니다. 가젤의 팬인 클로하우저는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같이 할 파트너가 없었는데요. 클로하우저에게 낚인 경찰은 바로 보고서장입니다. 한창 심사가 진행 중인 대회. 보고서장이 올라오지 않자 혼자서라도 춤을 춰보는데. 그 때. 그 때. 그 때. 완벽한 무대로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를 받고 알고보니 꿈이었습니다. 샘은 6시에 있을 가젤 콘서트를 위해 칼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6시, 제로 ! 그냥 cine가 여자로 해서 소원의 여자로 고소하고 먹으러 가져들려고요. 3디스트리트 치즈 메뉴할 예정입니다. 저는 생일을 reviewers께요! 그 도포에서ändern, 이 창도를 휘키려 해. 이거 장르기에는 모든 전갈광이 가났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이대로 6시에 퇴근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무늘보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너 가져들뿐지 않나요? 난 가져들뿐지 않을 건데! Better hurry. Good evening. Good. Great. 샘은 서둘러 자리를 안내하는데 Evening. So you can just follow me. I can get you seated right away. So I'll just move this table over here. Do we know what we'd like to drink? Water for the table? Fresh rain, sparkling stream? Order up. Will. Yep. Order. Excellent. Priscilla. What sounds good? The time is getting closer and it's getting closer. Excuse me. Ahem. I'll be right. S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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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Uh-huh. Order something bubbly. For later. Something bubbly. Great. Maybe I can interest you in an appetizer? No. Great. I'll be back in a jiff. Ready. Wonderful. People.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Yes. Go ahead. Pay the water. Just a moment. Food's getting canned. You know what? Keep thinking. I'll be right back. 결국 밀린 서빙 먼저 처리합니다. Happy Happy Birthday from all of us. Take the picture. Here we are. Apologies. Have you decided? Everything. I'm sorry.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샴페인을 내오던 샘은 커플의 애정인각을 목격하고 급하게 말립니다. 샘이 쏘아올린 작은 뚜껑이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손님들의 항의를 듣게 된 샘. 그런데 그때 샘은 진심으로 느림보 커플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s. Please take your time. Actually, we're in a rush. Me too. Flash, Flash, 100 Yard Dash. 네. 지금까지 애니지팝소였습니다. I think I'll walk. We'll be right back.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